그러면은 이 어린 콜라겐이 아까 우리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그 광노화 자외선이 콜라겐을 파괴하고 막 피부를 늙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어린 콜라겐이 자외선으로부터 손상된 그 피부를 좀 이렇게 회복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미 손상된 경우는 어떨까요? 어린 콜라겐은 자외선에 손상된 피부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진짜요? 동물 실험을 해봤어요. 자외선에 이미 손상이 되어 있는 피부에다가 12주 정도 어린 콜라겐을 투여를 했더니 주름의 깊이도 감소하고 주름의 개수도 감소하고 그리고 피부 속의 수분 함량은 또 증가한 데다가 이미 손상된 표피까지 개선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콜라겐은 피부뿐만이 아니고 혈관에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콜라겐이 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끼친다. 난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주장 잘하셨습니다. 웬만해서는 주장을 내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혈관 속에 콜라겐이 풍부해야 혈관 탄력이 유지되면서 적정 혈압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 체내 흡수율이 높은 이 어린 콜라겐은 얼마나 더 많이 흡수가 잘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줄어든 콜라겐을 채우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성인 32명한테 6개월 동안 아침 저녁으로 콜라겐을 먹게 한 결과 혈청의 지질 수준, 동맥 혈관 탄력지수 등 혈관 건강이 유의하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관절과 관절 사이 완충작용을 하는 연골 역시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어린 콜라겐을 섭취하면 관절염 완화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 93명에게 90일간 콜라겐을 섭취하게 한 결과 콜라겐 섭취구는 대조군 대비 통증이 감소하고 신체 기능이 유의하게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콜라겐을 섭취할 때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그렇죠. 주의할 게 좀 있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콜라겐 제품 가운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콜라겐은 3.6%밖에 안 된다고 해요. 따라서 섭취 전에 반드시 식약처에서 안전성,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요. 콜라겐 원료의 분자량이 작을수록 체내 흡수가 잘 되는 거니까 분자량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린 콜라겐 섭취 시에 식약처 1일 섭취 권장량 1650mg을 준수하시고요. 임신부, 또 특이질환자, 의사선생님과 상의 후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임신부, 또 특이질환자, 의사선생님과 상의 후에 섭취하시고요.